펜트하우스 속에서 박은석 씨의 매력 캐릭터들을 모아봤거든요 여기 보고 함께 보시죠 하면 되겠습니다 펜트하우스 속 박은석 씨의 모습 함께 보시죠 민망해도 할 건 다 하는 요즘 대세입니다 제대로 만나보죠 시대 역행 패션과 혈진 사투리로 국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준 두호동 직접 착용하셨던 가발 네 이게 구호동 가발입니다 근데 이게 컬이 되게 자연스럽네요 잔머리 커트도 뒤에 다 하고 앞머리도 좀 이렇게 맞네 맞네 잔털처럼 보이게 자연스럽게 커트하고 얼굴에 맞게끔 이렇게 잘했어요 그리고 요게 사실 핵심이죠 네 요거는 진짜로 치과를 받아서 보여드려도 되나? 좀 약간 기계해가지고 이게 고호동 치아입니다 저희 분장팀에서 너무 하얘니까 조금 이렇게 더럽 약간 그런 느낌 나게 더럽 더럽 호동이를 처음 촬영하는 날 감독님이 미리 보고 싶다고 그래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미 먼 거리에서 저를 보시고 빵 터지셨어요 그래서 그냥 다시 가라고 됐다고 그 정도로 감독님이 좋아하셔서 저희도 이제 됐다 이제 가자 그렇죠 박짱